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 4급 저자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쓰기 세 번째 날이고요. 우리가 앞에 이제 술어를 중심으로 형용사술어문, 주술술어문 배웠었고요. 지난번 강의 때는요. 이 술어 앞이나 혹은 주어나 목적어 앞에 붙을 수 있는 관형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사실상 이제 하나가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큰 뼈대는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라는 것을 술어 뒤에 붙여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전략 두 개를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략 1은요. 정도보어예요. 보어 가운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도보어는. 정도보어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정도보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해결을 하면 여러분들 성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술어 플러스 뒤에 더가 오고요. 그 뒤에 정도보어가 위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 학생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말하는 게 너무 빨라요라는 문장 어떻게 하냐면 타 슈워더 타이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슈워더 타이콜. 그가 말하는 게 너무 빠르다. 다시 말하면 너무 빨리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한다라는 수로에다가 그 정도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이런 걸 정도보어라고 하고 이 정도보어를 쓸 때 이 앞에 구조조사 덜을 꼭 써야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덜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를 살펴볼게요. 슈웨. 샤. 슈웨. 눈이 내리다. 우리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눈이라는 명사고요. 지슈. 내 형용사로서 식이 적절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얘는 뭐 부사로도요. 제때에라는 의미도 있죠. 오늘은 형용사의 의미로 아마 나오나 봐요. 그럼 같이 한번 전략 1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 부분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쩐. 매우라는 뜻이니까 뒤에 뭔가 형용사가 오겠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고요. 물론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쩌. 장슈. 그러면 이눈. 이미 양사 뒤에 명사가 위치하고 있네요. 그 다음 시야. 더. 네.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 더가 있으므로 뒤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정도 보어가 위치할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시. 네. 식이 적절하다. 이때 정도 보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가 대부분 형용사잖아요. 예쁘다. 빠르다. 느리다. 이르다. 이런 것들 다 형용사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는 무지무지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은요. 전형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동사, 더.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를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로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야, 더. 수로를 잡았는데 내리다라는 수로를 잡았는데 그냥 심플하게 안 끝나고 뒤에 더가 있어요. 아 뭔가 뒤에 정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내린 게 어땠다. 식이 적절했다. 정도 보어예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그 앞에 무엇을 갖는다? 그렇죠. 정도 부사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쩐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지금 방금 전에 주어가 떴는데요. 주어를 먼저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눈이 내 주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수로를 찾으면 주어도 먼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눈은 내린 게 어땠다? 식이 적절했다. 그런데 매우 식이 적절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저 장수의 시아도 쩐지시. 이번 눈은 정말 식이 적절하게 딱 잘 내렸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정도 보어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번에 살펴볼 보어는요. 정도 보어 다음으로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방향 보어, 결과 보어, 동향 보어예요. 네,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이 가운데 하나를 볼 거고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연이. 네, 여러분 의연이는요. 우리 원하다, 나는 무엇뭇을 원해요라는 의미고. 그 다음 지시. 네, 지시는 계속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지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랑 같이 쓰이면서 부사어 역할을 자주 하죠. 그 다음 지엔지샤취. 지속해 나아가다, 계속해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전략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는 정도 보어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방향 보어, 결과 보어, 동향 보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우어, 나고요. 샤취. 내려가다라는 물론 뜻도 있어요. 진짜 얘가 행위동사로 쓰이면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 뒤에 쓰이게 되면은 계속해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유엔이. 유엔이는 우리가 앞에서 동사라고 했거든요. 무엇무엇을 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얘가 동사 앞에 쓰여서요. 조동사 역할을 하면서 무엇무엇 하기를 원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지엔지. 지엔지는요. 어떠한 동작을 계속하다, 유지하다 라는 또 동사고요. 그 다음 지, 쥐. 쥐씨 역시요. 계속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고 특별히 다른 동사 앞에 위치해서요. 계속해서 무엇무엇 하다라는 부사어로 줄곧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 보면 너무 어려워요. 우어라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것들이 다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려가다, 원한다, 계속하다, 지속하다, 계속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계속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것이 뭐뭐하기를 원한다 이므로 이 위에니가 첫 번째에 위치하는 수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쭉 한번 같이 이거는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데 쭉 뒤에가 다 지금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위에니 나는 원한다 라는 거고 무엇을 원하냐면 지앤치, 계속하다 라는 것 뒤에는 일반적으로요. 이 복합방향부어 샤취가 같이 자주 쓰이거든요. 계속해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시는요. 계속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다른 동사가 왔을 때 계속해서 무엇에 나아가다 라는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위에니 무엇무엇 하는 것, 이것이것이것이것 하는 것을 원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조동사로 보아서 부사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나는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원한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전략을 봤고요. 우리 적용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이고요. 동일하게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빤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더 라는 구조조사가 보여요. 이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정도보어가 위치할 수 있죠. 그 다음 왕종더. 네, 더 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 헌슐리라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 치엔정이라는 비자라는 명사가 보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여러분 배열하면 될까요? 네, 먼저 수러를 위치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빤이라는 동사 뒤에 더 가 왔네요. 그럼 이 뒤에는 정도보어,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헌슐리가 위치할 것 같아요. 빤 더 헌슐리. 네, 무엇을 잘 처리했나요? 네, 치엔정.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비자를 순조롭게 처리했다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끝나지 않고 이 더가 보여요. 네, 뒤에는 명사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왕종더 치엔정, 왕종의 치엔정, 비자는 매우 순조롭게 처리되었다라고 해야 하므로 정답은 왕종더 치엔정, 빤 더 헌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략 두 번째에 대한 적용 문제 있고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무리해 주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에셩만, 네, 학생들이라는 명사고요. 다오른, 토론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 른첸더, 열심히 진지하게 라는 거고요. 요 더 자가 오면 사실은 뒤에 뭐가 오죠? 그렇죠. 동사가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더 자는 부사어를 만드는 구조조사예요. 그 다음 칠라일러, 네, 일어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뭐죠? 네, 맞아요. 방향 보어가 될 경우에 다시 말하면 동사 뒤에 방향 보어로 위치하면요. 무엇을 시작하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론을 시작했어요. 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와야 되나요? 먼저 다오른이라는 동사를 잡아줘야겠어요. 토론하다 라는 의미가 됐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칠라일러, 방향 보어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보어의 위치는 어디냐면 동사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오른 칠라일러,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예요. 그러면 수로를 잡았으니까 주어, 슈셩먼, 학생들은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가 되겠고요. 수로 앞에 위치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야 하므로 정답은 슈셩먼, 른첸더, 다오른 칠라일러, 학생들은 열심히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배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우리 보어, 우리 오늘 배운 부분들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하면 우리 기본 구성을 배운 거예요.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 주어와 목적어 앞에 관형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수로를 중심으로 그 앞에 부사어가 위치할 수 있고 그 뒤에 우리 오늘 배운 다양한 보어들이 위치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중국어의 기본 문장들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쓰기 1부분 강의가 이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수문이죠. 예를 들면 바자문이라든지 빼이자문이라든지 비자문이라든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와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부터 특수문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